이렇게 초화류 잎 자체에 물이 없는 것은 밑에 물을 유지 좀 시켜 줘야 돼요 아주 살짝이 찰랑찰랑 할 정도만 살짝 당길 정도만 너무 많이 말고 그런데 푹 담가 놓는게 아니고 푹 담가 놔봤어요 근데 썩어요 푹 담그지 말고 아주 찰랑찰랑 살짝이 밑에 될 정도만 아 이게 질서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질서게 한 구문처에요 뿌리가 나와 있죠 근데 대수님대로 물기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라룸 종류에 이제 이게 질서가 사용할 경우에는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사실은 구분이 안돼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라룸을 주길 확률이 더 높더라구요 제라룸 전용 이렇게 삽목 흙에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물이 없어요 물 없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 없죠 이렇게 물기를 유지하지 않아요 흙만 이렇게 흙만 살짝이 촉촉할 만큼 유지시켜요 요거는 제라룸 전용 삽목 흙에다가 요렇게 했습니다 뿌리 보이죠 이중컵이에요 이중컵에다가 요렇게 하시면 돼요 물을 물기는 살짝이 촉촉히 유지 될 정도 깜빡해도 얘가 바짝 마른 하얗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고 물을 주면 돼요 요게 제라룸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음 이게 없는 경우는 질석이 하지만 질석보다는 이 제라룸 전용 흙이 어 삽목 흙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라룸 전용 삽목 흙이 훨씬 낫다 요거는 숙건 버베나 파라솔이에요 이렇게 이게 잎이 코스모스 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버베나가 조금 종류가 다른데 얘는 곤중 뿌리도 잘 나오고 해서 뿌리가 아주 잘 나요 이중컵으로 해서 그래서 뿌리가 밑에 보이죠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거 어 어 화분에 심어 주면 되요 진짜 야는 쉬워요 그냥 그 대신에 얘는 물을 유지시켜야 되요 초하루 종류는 이렇게 바닥에 아예 물기를 아주 작게 여기 보시면 물이 요만큼 아주 작죠 그래서 물기를 유지시켜야지 안그러면 말라서 죽어요 보시면 이거는 질석에다가 제가 칼란디바 잎꽂이를 한 거잖아요 질석에다가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이렇게 새잎이 났다는 거죠 뿌리도 나고 이 질석에 할 경우에는 해보니까 하긴 쉬운데 좀 편하죠 하기 쉬운데 이 물을 조금 너무 말리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축축하면 안되요 얘 처럼 이렇게 물기를 옆에는 물기를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칼란디바 잎은 물기를 유지시키잖아요 그러면 칼란디바가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칼란디바인가 아니면 초하루인가에 따라서 질석은 하는 방법이 이거는 물기를 유지하고 그냥 여기는 물 없어요 물기 없죠 물기가 없어요 여기는 물기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초하루라서 그래서 이게 질석은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구요 해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고수님들은 원래 가가 죽으면 자손을 남겨야지만이 진짜 고수라는 게 제가 느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구문초에요 구문초는 좀 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만큼 안 좋더라구요 구문초도 이렇게 질석에다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보이죠 뿌리가 보이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옮겨 신게 하면 되요 근데 이게 제라룸 종류는 이렇게 질석이 하니까 가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라룸 종류는 제가 이렇게 질석이 하는 것을 초보자분 고수님들 빼고 초보자분들한테는 안 거네요 저기도 뿌리가 올라와 있네요 하얀 거 보이죠 뿌리 이렇게 대가 아무래도 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질석은 제라룸 종류를 그래서 이거는 권하지 않아요 요렇게 로벨리아는 보시면 백량하고 질석이다 해서 밑에 물을 유지시켜요 이제 이게 말랐는 거는 제가 한번 물을 말렸겠죠 이거 말리면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제 로렐리아고 로벨리아고 백량 자체가 이제 잎 자체에 물기를 좀 모금고 있어서 그래도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가는 것도 제가 죽은 걸 공개하잖아요 이제 이 죽은 걸 공개하는 거는 아 이렇게 물기를 유지 안하면 죽는구나 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게 있어서 거짓말 안하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거는 살짝 들으세요 이렇게 물기를 유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다 나서 그 화분에 이제 제가 정식을 했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타임 이거는 오렌지 랜디 젤라룸 얘들은 순둥순둥이요 제가 이렇게 정식을 다 했습니다 삽목했는 거 삽목둥이들 정식했는 거 이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잘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또 다음 또 노하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 2단계에서 제가 죽입니다 보여드릴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을 많이 줬을까요? 물을 많이 줬을...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 보면 물을 많이 가습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계에서 이게 정식 했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제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삽목 해가지고 간식하고 정식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요 근데 정식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 지금 죽이고 있어요 또 이 상태를 또 연습해가지고 그때 또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르미네 언니가 구르미네 힐링가든 언니께서 삽목해서 보내주신 거에요 네 뿌리나서 이렇게 정식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발전하는 거죠 여기서 살려야 진짜 고수가 고수길로 이제 초자 고수길로 들어가는 거죠 고수길로 고수길로